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특별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광로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는 고대역국 메모리 등 인공지능 관련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내년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AI 시장 확대와 정부 지원으로 국내 반도체주들의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슈에다 시작해보죠. 오늘 박정식 파트너, 과규정 파트너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 특별법안, 이 이슈는 박정식 파트너가 준비해보셨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 마련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정은 조율을 끝에 직접 보조금 지원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반도체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투입을 통해서 보조금 성격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상황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앞으로 마련하기로 했고 보조금 직접 지원이 아닌 포괄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원래 여당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원 세제 공제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거치면서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조항이라도 우선 담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새로 설치될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특별위원회에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중소, 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여력이 된다면 대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이런 식으로 현재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기관의 강력한 순매수가 반도체 쪽에 유입이 됐고 뒤늦게 외국인까지 동참을 하면서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미 경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법을 제정해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고 미국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를 일단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연구개발 지원금도 132억 달러로 합산 총 5년간 527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71조 4천억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미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반도체법에 따라 폴라 반도체에 1,636억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5일 날 반도체 기업 울프 스피드에 7억 5천만 달러, 한 1조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도 지금 이러한 경쟁에 동참을 한 상황인데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연의 두 개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일본은 약 10조 원을 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뒤늦게 동참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6일 8조 8천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저리대출과 그리고 이런 금융지원, 그리고 연구개발지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려면 기술 인력, 그리고 자금력, 전력, 데이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하는데 현재 발전 용량이 144기가와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전력 발전 용량이. 그런데 2030년까지는 이거에 비해 한 50%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쪽도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차 좀 더 안에서 풀어보죠. 박정식 파트너의 반도체 특별법안 이슈를 가져온 배경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고은별 앵커 통해서 전반적인 관련주들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전망치 매출액이 18조 가량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조 4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매출액은 17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지금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영업이익 같은 게 시장 전망치 웃돈 것을 본다면,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마진율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광노정 CEO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HBM3 12단에 대해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출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와 함께 AI에 관련된 반도체 시장 성장성 여전하고, 오히려 범용 반도체의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엔비디아 향의 출하가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차이가 또 얼마만큼 벌어질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우선 어제도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4%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20만 닉스를 향해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제, 그러니까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의 이탈을 하면서요. 31 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렸습니다. 다만 아직도 6만 전자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와 짝꿍으로 엮이는 게 대표적인 기업, TC본더 기업이자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의 대항마로 주목을 받는 게 하나 인더스트리 리얼 솔루션즈겠죠. 그런데 이 솔루션즈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TC본더의 통과가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다시금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한화 그룹주들이 과연 SK하이닉스와 협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향 호재로 인해서 반도체라기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라온피플도 어제 급등했습니다. 14%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5,200원대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비 관련 기업들도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결국 박정식 전무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이 반응수 표협법. 언뜻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실제로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주가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파운드리 사업 부진과 고대역품 매몰이 부진 등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소외감을 일으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주가 또한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런 반도체 특별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간만에 기관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바닥에서 양봉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HBM4 즉 6세대 고대역품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이 메모리가 2026년부터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여기로 넘어가면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리고 패키지까지 일괄 서비스하는 어떤 이런 삼성전자의 우위적인 측면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난 2022년이었죠. 이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때도 한 10월 정도에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 10월에 저점을 형성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인데요. GAA라는 방식인데 이것이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핀팩 기술을 구사한 TSMC도 이제 2나노 공정부터는 GAA 방식으로 넘어간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나노부터 이 기술을 적용해서 아무래도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 TSMC보다 훨씬 수요율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3E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TSMC랑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블랙웰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죠. 이 블랙웰의 어떤 물량을 충분히 합의를 해서 공급을 현재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메인 물량을 가져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HBM4부터 이제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이제 엔비디아랑 TSMC가 좀 사이가 좀 틀어졌다는 또 언론 보도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게임용 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생산을 생산을 맡기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슈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까지 만약에 다 긍정적으로 잘 처리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사실은 이제 결국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인데 뭔가 그런 우회로를 좀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됐는데 이제 우리 박정식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한 관심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곽의정 파트너는 어떤 거 생각 드셨어요? 네, 저는 반도체 후붕정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재무적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가지고 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윈 가지고 왔습니다. 테크윈 이제 기업적인 분석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테크윈의 매출액을 보시면 2023년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작년보다 매출액도 지금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작년에는 32억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64억 수준으로 계속해서 회복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지금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도 나온 상황인데요. 나왔어요? 3분기에?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62억을 기록을 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도 467억 원으로 92% 정도 늘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테크윈이 실적의 회복세가 나오는 거는 다 마이크로향 매출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 실적도 줄고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후공정 쪽에 영향이 바로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쪽이랑 지금 지난 8월 달에도 또다시 이제 계약을 맺고 검사 장비를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분기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92% 정도 됐는데 3분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지금 이제 1000% 정도가 가까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메모리 핸들러 검사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AI와 HBM을 겨냥한 큐브프로버라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4분기 원래 이제 납품 예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관련 소식이 이게 검사 장비거든요. 이것도? HBM 관련해서 검사하는 그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4분기 경에 이제 납품을 지금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 쪽에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HBM 제조사 관련해서도 두 곳과 지금 큐브프로버 도입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관련한 모멘텀 하반기 중에 이제 남은 하반기 중에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가상의 움직임 또한 이제 전거래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자 경고 종목이었다가 주의해서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풀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다시 이제 낙폭 이후에 행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보 구간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상방으로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5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금 랠리가 펼쳐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테크윙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또 주목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후공정 관련 장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이 지난번 저점보다 위에서 형성된 걸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조금 우상향 쪽으로 좀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차트상으로도 좀 느껴지는군요. 과기장 파트너는 반도체 특별법 이 관련된 수의 종목으로 테크윙 이 후공정 장비 업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